오늘은 참치 마요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벼볼까요? 이 정도면 안되겠지?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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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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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맛있는데요. 처음에 되게 느끼할 줄 알았는데 먹으니까 별안 느끼해요. 식초가 들어가서 그런지 양파도 있고 너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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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레시피는 치킨 무가 넣어있는데 치킨 무가 냉장고에 있어서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유통기한이 세 달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먹어봤는데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뺐어요 근데 지금 먹으면서 느끼는 게 치킨무나 단무지가 들어가 있으면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진심 근데 지금도 맛있어요 진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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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